안녕하세요. 알파클래스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. 저는 사회자를 맡은 장호영입니다. 오늘의 강의는 인생에 대해 18년간 연구하신 성하영 강호수님을 모셨습니다. 흥한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성하영입니다. 오늘은 인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. 요즘 인생생기 참 힘들죠. 끝이 않나요? 사회자님? 많이 힘들죠. 맞아요. 제가 보기엔 10대 때는 학원 문제, 20대 때는 취업 문제, 또 입시생 때는 대학문제를 많이 하는데요. 나중에 어른이 되면 생기를 유지해야 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요. 저도 마찬가지로 힘든데요.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. 세격증은 끊어지지 않는다. 혼자서는 힘들겠지만 모이면 이겨낼 수 있다.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. 사회자님 한 개 줘보시겠어요? 역시 혼자서는 힘들겠죠? 사회자님 두 개 줘보시겠어요? 불도 완전하지는 않네요. 사회자들이 세 개 줘보시겠어요? 세 개는 끊어지지 않겠죠? 네. 세 개는 끊어지지 않겠죠? 다 잘 배운 건 아닌 거죠? 정말 끔찍하죠?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은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. 세 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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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빈 방탄에 이 생각처럼 생각해 기나긴 한숨 창업의 연기 또 하루가 지나고 하나도 되는게 없고 사랑으로 떠나가 버려 저 땅에 비친 저 하늘에 와 가면 죽었니? 아프니? 이 맘이 다르구나 오늘밤 바라고 저 땅에 비친 저 땅에 넌 오늘처럼 됐어도 저빈의 하숨 안에서 저빈 방탄에 오케 나뉘 그린 사람들 머물러 나 이라게 나 이라게 나 이라게 나쁜 눈빛을 하고 내 오늘밤 바라보고 저 달이 너무 저장해 너무나처럼 해 잠이 다 주 stur 하고 짠 웃어야 잠을ני θα 생각하고 잠이 없나 잠이 또 깟아 잠이 더 achter 괜찮은 transferring 부른뚝 shew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